대통령실이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의대 증원을 늦추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 때문에 갈등이 표출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제안했던 대통령실이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것보다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등 산적한 현안들을 우선 살피고 추석 뒤 여당 지도부를 만나도 늦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찬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이유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찬 연기 발표 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년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됐다며 유예하면 입시 현장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단 전공위 비대위원장도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유예하자는 건 대안이라기보다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증원이 되더라도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면 장례 수입이 줄지 않을 거라며 의료 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직접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의에는 복지부 장차관과 사회수석이 참석합니다. 한 대표가 내놓은 증언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박단 전공위 비대위원장 박단 전공위원장 박단 전공위원장